언젠가 밤늦게 은별이한테 전화 왔던 기억이 나요 경찰은 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근데 바쁘다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송은서입니다 저는 항상 보면 옷차림이 가벼워지니까 좀 파스텔 계열이나 화이트 이런 룩을 좀 많이 찾게 되더라구요 물론 옷차림도 가볍지만 소재나 어떤 컬러감도 좀 화사한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올해도 그런게 유행하지 않을까 끝에 클렌징은 필수인 것 같구요 그리고 환절기랑 같이 겹쳐서 오히려 보습이나 그런 수분 라인으로 저는 항상 관리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